2. 2. 3. 4. 5. 5. 6. 7. 8. 5. 명승부입니다. 첫 번째 핸드. 어 렌즈를 깼습니다. 5. 3. 느린 화면으로 함께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갑니다. 반통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화살이 뒤에 꽂혔습니다. 네 렌즈를 깨고 뒤에 화살이 뒤로 뚫고 나갔어요. 네 뚫고 덕을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소연 양 대단합니다. 렌즈를 깨다 못해서 쓴 딴 여자들 앞에 선도 선을 넘겨 지는 친구라면 호흡하고 그렇죠. 특별한 생각을 하진 않죠. 마음을 비우는 거죠. 8점 밑으로 가면 동면을 놓쳐요. 8점 밑으로 가면 동면을 놓쳐요. 엑스테인 것 같습니다. 렌즈를 맞췄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맞았습니다. 렌즈를 맞췄습니다. 명장면입니다. 아 깨졌어요. 렌즈 깨졌다고 합니다. 아 렌즈 깨졌어요. 굉장합니다. 깨지게 되면 물어내야 돼요. 깨버리면 우리 재경량이 출연율을 깨졌다기 보단 개념은 무슨 느낌 아 아 아 아 아 저 친구 굉장히 차분하고 무서운 친구네요. 네. 약간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화 표정에 흔들림이 전혀 없죠. 눈이 너무 떨립니다. 눈만 떨려. 어! 탈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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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선수가 대박이네요 오늘. 아 대박이에요. 오늘의 기보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그네슘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눈만 떨리고 튀어나오죠 카메라를 쏘고 놀랬습니다. 본인도 놀랍습니다. 오늘 최고의 명작입니다. 놀래는 표정입니다.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오늘. 쐈어요. 첫 발에 첫 명중. 속이 시원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빅스의 혁이 지금 어이가 없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 내렸죠. 네 쐈습니다. 네 쐈습니다. 네. 네. 퍼펙트 골드. 퍼펙트 골드. 퍼펙트 골드. 네. 반통. 네 반통했습니다. 몬스타엑스의 에이스가 아니라 아이돌 양국의 에이스예요. 네. 다음. 네. 자 EF사이드죠. 해린 양입니다. 어디 갔나요 해린 양입니다. 어머 어디 갔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세트 날아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해린 양이 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고 지금 향해 가고 있고요. 네. 네 맞았군요. 정중앙에 맞붙어졌어요. 네 맞았습니다. 조금만 한 몇 미리만 더 왼쪽으로 갔으면 렌즈를 뺐어요. 이익성. 해린 양이 말이죠. 첫 출전에 10점을 쏴버렸습니다.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연 양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소년자 지금부터 널 네 거라고 부를 거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쫓길 수 있는 세븐틴. 구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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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깼어. 그게 나 지금. 방에 두 번. 세이브 터. 쳄다. 돌아가셨죠. 들어갔습니다. 행복해요. 깨는 것. 신났대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종종기.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몬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세 너무 좋죠 계속 뻗анные 맞이. inward입니다. 카메라! 카메라를 맞추는 상황입니다. 튕겨나가네요. 멋있죠? 엑스텐입니다. 카메라! 카메라를 맞췄습니다. 카메라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엑스텐입니다. 카메라를 맞춰서 튕겨나갔어요. 튕겨나갔어요. 프레임을 맞출 정도면? 프레임을 맞춰도 엑스텐이죠? 네, 엑스텐이죠. 펜창 대 버논으로 시작합니다. 결승전이란 말이죠? 도전의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 자, 어딜 맞고 나가는 거죠? 렌즈를 맞고 나간 거군요. 이게 멀리서 쌌으면 렌즈를 뚫고 들어간 거는. 느린 그림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렌즈를 맞고 나갔어요. 자, 이게 지금 순간 5점인 줄 알았는데 렌즈는 누가 우승하느냐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에겐 닭이도 우선인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의 에이스 아이린. 네. 렌즈 깼어요? 지금 확인을 없게 되겠습니다. 닿았습니까? 네. 깼었어요? 전형무! 알겠고요. 아이린 나 좀 봐. 괜찮습니다. 어우 진짜. 자, 쓰레기 키즈. 예쁘죠? 깨졌네요. 강화 요리를 썼음에도. 썼음에도. 깨뜨렸습니다. 자, 아육대 올 추석에 정말 대박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안 좋아요. 네! 오, 뭐야! 그런 안 좋아요. 네! 오, 삼성이окой?",, 뛰어났습니다. 아, 사이즈 저기. 아, 지금 보시면은 정중앙으로 갑니다. 와아! 정중앙입니다. 왠지 입혔다! 깬츠! 퍼펙트 골거! 퍼펙트 골거! 이거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